안녕하세요. 팔레온보문영기 판변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자 팔레온보 행정 피설 콩나물과 고시의 열거 무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8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두 3491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실보상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시설 콩나물 재배업자입니다.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상고를 했는데 피고가 다시 승소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이 토지보상법상 농업의 손실에 대해서는 농지의 단위 면역당 소득 등을 고려해서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가 편입된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해서 영농손실보상금의 2년분을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소득의 4개월분만 보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감자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딸기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별을 키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편집이 돼가지고 다른 데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2년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고 재배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게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전하면 되니까 이전하는 시기에 걸린 시간 4개월분만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 사건 고시에 보면 농지에 지령하지 아니하고 재배중인 작물로 예를 들고 있는 게 버섯, 화해, 육묘 등을 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화분에 익힌다거나 무슨 몰판에 익힌다거나 버섯 같은 건 나무에다가 기우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고정식 온실에서 콩나물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콩나물. 이 원심은 시설 콩나물은 고시에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농 송실보상금을 적용을 해야 된다. 고시 없겠으니까 영농 송실보상금 규정 2년분을 적용해야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는 아니 이거는 옮겨서 하면 되기 때문에 4개월분만 인정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버섯, 화해, 육무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 유사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즉, 토지보상법상의 하위고시에서 열거되지 않는 농작물에 관한 재배에 대해서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 시설 콩나물은 유사하니까 이걸 적용하면 되냐 아니 없으니까 그냥 원 기본 규정으로 돌아가서 2년분을 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푸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토지보상법상 영농보상은 편입 토지 및 지작물에 관한 손실보상과는 별개 이루어진 것이고 농작물과 농지의 특수성으로 인해 장래 2년간의 일실소득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료,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적인 장물은 이전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4개월 구분의 소득분만을 보상하는 그런 취지이다. 그런데 콩나물은 평균 재배 일수가 8일 정도여서 재배의 연속성을 본질적 요소로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 콩나물 재배 시설에 이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다른 버섯이나 화해, 육묘와 재배 방식이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지는 예시한 것에 불과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른 작물도 유사하다면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추를 이렇게 바닥에다가 땅에다 놓고 심을 수도 있지만 수경재배도 가능하겠죠. 수경재배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이 고시에 버섯, 화해, 육묘만 나왔다고 해서 다른 거 인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법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게 맞고 고시가 절대적으로 대법원을,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건 아니었다.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이 자체 고시에 해당 내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가 주장하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내가 행정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여기서는 행정기관이 없지만 이것을 정의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고죠. 공사가. 그런데 반대로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판례와 같이 법률의 제도, 취지를 밝혀서 해당 고시에 없어도 단지 예시에 불과하는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결국은 공사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된 건데 그때 이 판례 언급하기 좋고 이 판례는 이 사례를 기억하는 게 의미가 없고 그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판례를 다시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실제로 이 판례를 진정한 의미는 그 논리 과정을 보시는 겁니다. 어떤 과정이냐? 법률의 취지가 뭔가? 그 제도의 취지가 뭔가? 이 취지들을 잘 밝혀서 그렇다면 이 고시가 과연 열거로 봐야 되는가? 아니면 고시에 적힌 게 아닌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되는가? 이거를 잘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 규정이 열거 규정인지 아니면 효력 규정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결론보다는 그 논리를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판례를 판단할 때는 사실관계나 결론만 보지 마시고 논리를 잘 읽어가지고 그걸 자기 서면이나 주장 요지에 꼭 반응할 수 있도록 논리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